김호중씨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거짓말 대행진을 하고 있다. 누가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지금 소속사와 김호중축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거짓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속사와 김호중씨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 장면을 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이 5월 17일이에요. 내일 김호중씨의 여기 보이시죠? 투바로티 크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 창원 공연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5월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전국 투어에 창원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인정된 혐의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인정된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된 혐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법기관, 말하자면 경찰이 어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한 사건이 아직 없다는 거죠. 특정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에요. 말이 됩니까? 인정된 혐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인정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음주운전사고예요. 음주사실이에요. 음주는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정황에서 지금 음주한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지금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유흥주점에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유흥주점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50분 만에 사고를 냈는데 다시 다른 차로 바꿔서 또 다른 술집에 가려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대리운전을 했었어요? 첫 번째 유흥주점에서 나올 때 그런 지금 CCTV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이 공연을 강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혐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했죠. 뺑소니 했죠. 운전자 바꿔치기 했죠. 메모리 카드 없애서 증거인멸했죠.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파렴치하다.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다. 대충 거짓말하면 다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요. 이 팬덤이에요. 팬덤. 지금 팬덤은 무조건 옹호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셨으면 이런 일을 했었을까. 김호중 무조건 옳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 팬덤 믿고 이렇게 소속사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금 주장을 하고 거짓말을 그냥 백주대료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요. 사고가 나고 뺑소니 이런 것보다도 이 거짓말 대행진이요.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소속사의 행동이랄까요? 이 사건을 묘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거짓말 대행진이 정말 최고의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공항 상태에서 도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주를 하고 200m쯤에서 내려서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심각한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전화로. 심각한 공항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매니저 등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폐 시도를 하잖아요. 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매니저는 한 매니저는 경찰로 보내고 대리 출석하고 또 한 매니저는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로 경찰이 급습을 할 수도 있고 신변을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 구리에 있는 어떤 호텔로 데리고 가서 17시간 동안 머물러서 술 냄새가 안 날 때 다시 이렇게 경찰에 출동해서 음주 측정해요. 안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했는데 안 나왔지 않냐. 사고 내고 17시간 만에 가서 측정하고 안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소속사의 주장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인정된 혐의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계에서도 비상이 걸렸고 광고계도 비상이 걸렸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에 있는 슈퍼클래식 공연이 예정돼 있거든요. 외국인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유명 소프라노를 초청을 해서 슈퍼클래식 공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체사가 KBS인 모양이에요. KBS가 김호중을 바꿔라. 대체 출연자를 섭외해라. 그렇지 않으면 KBS 주체를 빼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KBS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인정된 혐의도 없는데 KBS가 어거지 쓰는 건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거예요. 공연을 계속 엄청나게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만 모르는 바는 아니더라도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나서 무대에 서서 룰루랄라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노래도요. 진정으로 부르는 거지 지난주에 고향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난 이후에 고향 콘서트에 간 분이 뭔가 좀 무대에서 이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을 정도로 심리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거는 관객을 무시하는 거죠. 완벽하고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무대를 꾸면서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소속사나 김호중은 더 큰 문제다. 관객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런 거다. 제대로 노래가 나오겠어요? 단 이것을 공연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그 후유증 엄청난 배상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술집 앞에서 휭청거리고 대리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에요. 거짓말은 뭐 그동안에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운전도 김호중 씨도 내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추궁을 하니까 아니다. 아, 대리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매니저만 한 것으로 했다가 좀 나중에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 원래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가 이거 없애서 파손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공연이라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된 혐의가 없습니까? 만약에 인정된 혐의가 없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했던 그리고 이렇게 음주 사실만 지금 입증이 안 된 거지 물증이 없는 거지 왜냐 17시간 만에 이렇게 와서 음주 측정을 했으니까 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주 안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소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술집은 갔는데 술잔에 입만 됐지 안 마셨다. 그런데 비틀비틀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고 다시 다른 차로 다른 술집을 가기 위해서 왜 갔을까요? 사고 났을 때도 다른 술집에 가려고 했지만 술 먹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나왔고 공황 상태가 극심해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고 그리고 한 200미터쯤에서 나와서 아주 황급하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공황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KBS도 이렇게 발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호중 뺑소니의 후폭풍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 보면요.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 사고 접수는 내가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모든 똥바가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김호중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김호중은 아무 잘못 없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했는데 그때 공황 상태라 그냥 도망 간 부분만 있고 대리 출석한 것도 내가 시켰고 메모리 카드 없앤 거는 또 다른 매니저가 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된 혐의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찰은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 수색을 한 방법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를 수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김호중의 신변은 김호중이나 소속사의 의지대로 자유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택과 소속사를 지금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혐의가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은 조사받을 상황이 아니다. 내가 좀 내일 모레쯤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강제 수사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신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료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풀어주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요. 그리고 사안이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강제 수사하는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에서 48시간 이틀 동안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증거인멸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연 부분도요. 공연 부분도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가지 마라. 가겠다.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에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경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김호중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요. 온통 거짓말 대행진 거짓말 종합선물 세트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백주대로에 오직 공연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이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대중들이 정말 씁쓸하고 이럴 수 있나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hicos